2023년에도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순서입니다.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시간 오늘도 고경대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첫 방송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사진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뉴스에 들으니까요. 올해 새해 맞이에 한 30만 명 정도가 일출명소로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의 일출을 보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진 보시죠. 새해 첫 방송에 딱 맞는 사진인데요. 무려 30여 년 전의 일출 사진인데 고영일 작가님께서도 예전에 새해면 이렇게 일출을 남기셨나 봐요. 아쉽게도 이 사진은 1월 1일에 찍은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진 장소는 형제섬이 있는 한경면 산이수동 해안입니다. 이렇게 형제섬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때는 봄이나 가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은 해맞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멋진 일출 사진을 가져왔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일출 사진으로 따라 찍기를 해야 되겠죠? 저는 새해 첫날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 사진도 보시죠. 이 사진 정말 너무 멋진데 이번에는 정말 일출이네요? 네. 이 사진은 2015년 1월 1일 해맞이 사진인데요. 해가 높은 오름 정상에서 구자업에 있는 높은 오름 정상에서 해가 구름 위에 파묻혀버렸더라고요. 그러다가 두어 시간 지나니까 구름이 살짝 열리면서 해가 오름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회색 색깔들이 점점 환하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이제 추워서 어돌어돌 떨면서도 감탄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진은 찐득하게 기다리면 얻게 된다 하는 의미를 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무리 매서운 비바람에도 참고 기다리고 피트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새해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뜻깊은 덕담이 담긴 사진이군요. 덕분에 뭉클하고 희망차게 2023년을 시작해 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사진도 볼까요? 네, 보여드린 사진은 다른 의미에서 기다렸다가 얻은 사진인데요. 사진 보시죠. 네, 어딘지 아시겠어요? 세미양 오름이 있는 제주대 캠퍼스에 체육관이 보이는 풍경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주대 아라 캠퍼스가 있는 곳이오요. 저는 사진만 보고는 한라산 밑에 이런 건물이 어디 있지 잠깐 고민을 했네요. 흑백이라서 확실치는 않은데 눈 오는 날 찍은 게 맞나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아버지가 눈 오는 날 이곳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 장소를 알긴 했지만, 일찍 알았지만 나도 눈 왔을 때 찍으려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바로 2주 전에 눈이 펑펑 오고 난 후에 이곳에 달려갔는데요. 이 사진도 기다리면 얻게 된다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곳 사진 더 보실까요? 컬러 사진을 보니까 이제 여기가 제주대라는 걸 좀 느껴지네요. 눈이 오면 도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제주대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네, 제주대 캠퍼스는 지금 보면 겨울에도 운치가 있는 곳이죠. 사진 보시면 뒤에 오름이 세미양 오름이고요. 바로 그 아래로 보이는 건물이 제주대 체육관인데요. 제가 가보니까 나무가 너무 높이 자라서 가려서 체육관과 오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단가대 건물 옥상에서 이 지경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1980년 초에 체육관 하나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아래에 또 돌무덕이가 쌓여 있는 것으로 봐서 아직도 공사 중이었던 때였던 것 같고요. 40여 년이 지난 뒤에 이곳에는 체육관 주변으로도 건물들이 많이, 캠퍼스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이렇게 눈으로 날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이 지경 사진을 이제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기다림의 끝에 좋은 사진을 볼 수 있었다는 좀 전에 덕담이 다시 떠오릅니다. 덕분에 저희는 눈호강하네요. 제주대 사진 이어서 볼까요? 네, 왼쪽 사진도 1980년대 초 사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곳은 그냥 서서 찍으면 아버지 사진에 보이는 제주대 본관 건물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론을 띄워서 좀 위에서 이곳을 따라하길 해봤는데요.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멀리 세미양 오름도 나무들이 무성해졌고요. 캠퍼스 본관 체육관만 보이던 이곳에 여러 단가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특히 도로변의 나무들도 40여 년이 지날 동안에 쑥쑥 자라서 숲길이 되었네요. 왼쪽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학생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가방도 안 들고 올라가는 걸로 봐서 예비 소집일 정도 되는 2월 말 그때가 아닐까 싶고요. 살짝 포니 택시도 보이고요. 당시 왕복 2차선이 지금은 왕복 4차선이 되었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옛날 택시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세월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어떤 사진인가요? 눈 오는 날 제주도 캠퍼스는 정말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하죠. 그 사진도 가져왔습니다. 사진 보시죠. 그 진풍경이 바로 썰매였군요. 요즘에 주변에서도 미리 준비했다가 눈이 오면 아침부터 가더라고요. 제가 따라 찍기 하기 위해서 이곳을 눈 오기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아이들하고 부모는 썰매 타기 위해서 눈 오는 날을 기다리는 것 같은 정도로 정말 사람이 많았는데요. 특히 눈 오는 휴일 날 이곳 제주도 캠퍼스는 아이들 차지가 되죠. 왼쪽 사진에 바로 본감 건물 앞이고 그 옆에 잔디밭이 살짝 보이는데요. 그 잔디밭 사진의 지금 모습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눈이 쌓이면 이렇게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눈썰매장이 되고 이런 사진이 되는데요. 이렇게 잇추룩 변환과 보염수가. 다음 사진도 보실까요? 이건 어디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사실 저는 처음 보는 곳인데 한라산 자락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건물이 있고 또 앞서 본 사진이 제주대잖아요. 제주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유, 이제는 척하면 척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주대 아라 캠퍼스인데요. 보시면 제주대 캠퍼스 건물이 있고 위아래로 모두 들판이나 밭이죠. 1980년 초창기 이곳 캠퍼스는 이렇게 중상간 벌판에 세워진 외딴 선 같았는데요. 이 사진은 그런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주대가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 바로 제주대 뒤에 있는 세미양오름 정상에서 아버지가 찍은 것 같은데요. 또 사진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제주대 부설 목장 시설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변이 목장 초지인 것 같고요. 바로 저는 지금의 모습을 세미양오름 정상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대가 엄청 발전이 됐잖아요. 그만큼 오름 정상에서 보면 변화가 클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지금 모습도 함께 볼까요? 아, 역시 정말 다르네요. 30년의 차이가 이렇게 크네요. 네, 허허벌판이었던 제주대학 지경이 정말 큰 마을로 보내드렸죠. 보시면 바닷가 쪽으로 건물들이 정말 많이 들어서고 정말 제주시가 알 동네가 굉장히 큰 번화하게 됐고요. 그 위로 숲으로 둘러싸였던 곳에 집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왼쪽 사진의 아래쪽 모습은 오른쪽 사진 보면 나무들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전경을 가리는 나무들 아래쪽 중턱에 오름 하미양오름 중턱에 가서 이 지경도 찍여봤습니다. 그것도 보시죠. 아까 본 제주대 목장이 있던 곳이죠? 네, 맞습니다. 제주대 캠퍼스와 목장시설 사이에 아무것도 없던 제주대 후문 쪽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대학촌이 만들어지고 폴리텍 대학, 인재교육원 등등이 들어서는 곳이 되었죠. 또 목장시설은 또 말훈련장도 새로 생기고요. 말과 소의 축산은 그대로 이곳에 있네요. 어떤 분들 입주를 편한 거 봐 점수가. 다음은 제주대 근처에서 발품을 팔다가 찾은 사진인데요. 그 사진도 함께 보시죠. 아라동에서 제주대 입구로 가는 길이 지금 봄이면 참 멋진 벚꽃이 피는 길로 유명한데 딱 그 입구길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거는 아닌데요. 어쨌거나. 이번에 틀렸군요. 제주대 근처에 저도 이 사진 보고 제주대 근처가 아니가 하고 주변에 발품을 팔고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사진 보시면 한라산 백록담이 정면으로 보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윗서울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길은 한라산 쪽으로 난 길인데 그것을 바라고 제주도 캠퍼스에 이곳저곳을 가보니까 이쪽 한라산 방면의 길은 경사가 더 급한 언덕일 뿐이고요. 저렇게 길이 내려갈 듯하다가 올라가는 사진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마침 제주대 박물관의 강은 씨 선생님께 이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이 사진은 도깨비 도로인 것 같다 하고 힌트를 주셔서 드디어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습과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 오른쪽 사진의 화각이 잘 안 맞죠? 이 지경에 찾아가 보니까 도로변 가로수가 숙대낭인데 그 사이에 너무 길게 자라서 멀리 한라산하고 윗서울움도 가려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드론으로 이 지경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덕분에 눈이 온 제주도 근처 풍광 잘 봤습니다. 새해에도 좋은 사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ri